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으로 1978년 합덕영화가 세기국장을 인수한 뒤 1979년 서울국장으로 개관하였다. 약 40년간 종로의 문화중심지 역할을 냈던 서울국장이 2021년 8월 31일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당시 한계의 스크린이로 시작한 영화관은 1989년에는 3개관을 운영하며 국내 최초로 복합상영관을 도입했으며 1990년대에는 할리우드 집배사 영화를 수입 상영하며 국내 영화 배급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국장은 이러한 역사성을 인정받아 2013년에는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대형 멀티플렉스 체인이 등장하면서 점차 침체를 막기 시작했고 2015년부터는 서울 유일의 고전영화 민간전용관인 서울아트시네마와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가 서울국장 내에 자리잡아 함께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후 2017년에는 대대적 리뉴얼을 통해 관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국장은 2021년 7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1979년부터 약 40년 동안 종로의 문화중심지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서울국장이 2021년 8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국장에 위치하고 있는 종로 3관은 단성사와 피카드리 등이 위치해 국내 영화 소비의 중심지이자 한국영화관 1번지로 불렸던 곳이며 단성사의 경우 휴 개관을 거듭하던 끝에 폐업하고 피카드리는 멀티플렉스 지점으로 흡수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사랑받는 충무로의 대안극장 충무로의 대안극장은 추억의 영화관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극장입니다. 사라진 추억의 극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의 피카드리 극장 피카드리는 1960년 1월 3일 방화관 서울치네마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였으며 같은 해 반도 극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1962년 영국 런던의 대표적인 예술궐인 피카드리의 가를 따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꾸고 외국영화개봉관으로 재출범하였습니다. 1986년 5월 극장앞 광장에 스타광장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배우들의 손자국이 찍혀있습니다. 2001년부터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4년 11월 26일 8개간의 멀티플렉스 극장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멀티플렉스 지점으로 명맹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로의 단성사 극장 1907년 6월 4일 서울종로구 묘동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상설 영화관이며 1919년 10월 27일 한국 최초의 영화 의리적 구토가 이곳에서 개방하며 한국영화사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말 대형 멀티플렉스의 보편화로 위기를 맞은 단성사는 2001년 건물 철거 후 2005년 7개간 규모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 재개장했고 2006년 3개간이 추가되었지만 경영난으로 2008년 부도처리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아사넴 그룹이 인수한 뒤 2012년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2015년 영화모자의 계열법인인 자일개발로 낙찰되었고 2016년 8월에는 복합 귀금소 쇼핑 공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9년 단성사 영화 역사관 개관 단성사는 2019년 10월 23일 한국영화탄생 100주년을 기엄해 단성사 영화 역사관으로 탈바꿈해 개관했습니다. 지하 2층의 430평 규모로 재단장한 역사관에는 영화 관련 수집자료 8만여 점 중 5,500여 점을 선별해 전시하며 카메라를 비롯해 영화장비, 시나리오, 스틸컷, 포스터 등을 전시합니다. 사라진 추억의 영화관, 서대문, 화양극장 처음에는 화양극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었고 드림 시네마로 바뀌었다가 2009년 5월부터 서대문 아트홀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2012년 7월 11일에 폐관하였고 현재 이 자리에는 신라스테이가 들어서 있습니다. 서대문, 동양극장 1935년 서울에 설립되었던 영국 전원극장이며 동양극장은 1976년 영화계의 불황으로 완전 폐관되고 말았습니다. 종로구의 허리우드 극장 허리우드 극장은 1969년에 개관한 극장으로 서울 종로구 3일대로 428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술 전원관으로 전환 후 경영이 어려움을 겪던 허리우드 극장은 2009년 리모델링을 통해 노년층을 위한 실버 영화관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는데요. 이런 취지에 따라 55세 이상의 관객에게는 일반 영화관 티켓 가격의 4분의 1 수준인 2천원을 관람료로 책정하는 등 우대 정책을 펴고 있으며 서울시와 SK케미칼 유한킴벌리가 후원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리동 입구 중구 복내극장 서울역 뒤 말리동 입구에 있던 복내극장은 1961년부터 1992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중구의 스카라극장 1935년 일본인이 약초종 지금의 충모래에 약초극장을 세웠으며 해방 이후 1946년 지배인이었던 홍찬이 극장을 인수하여 수도극장으로 명을 바꾸고 1962년 4월 김근창 대표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9월 13일 스카라극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재개관을 한다. 2005년 11월 11일 문화재청은 스카라극장을 근대의 문화유산으로 문화재 등록하겠다는 예고를 했지만 한 달 뒤인 12월 6일 건물주가 건물을 철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건물주가 스카라극장의 문화재 등록을 피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한 것입니다. 중구의 중앙극장 중앙극장은 서울 중구 저동 일가에 위치한 한시대를 품위했던 영화원입니다. 영업 당시 운영사는 벽상그룹 계열사이던 주식교사인이었습니다. 1922년 일본인 오이씨가 중앙관을 세워 1934년부터 중앙극장으로 변경했으며 1944년 조선악극단 출신 김상진이 인수했다가 1952년 동양물산이 인수하면서 자회사 동양영화를 세워 운영했고 2007년부터 중앙시네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중앙시네마는 1956년 이래 벽상그룹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 오래 버틸 수 있었으나 벽상건설이 유동성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송담건설의 건물을 매각해 결국 2010년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폐관하였으며 2014년 여름에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2016년 대신증권신사옥이 완공되었습니다. 중구의 명보극장 1957년 8월 26일 1200석 규모로 개관한 한국영화 전용극장입니다. 1977년 영화배우 신용균 장로위에 인수되었으며 1994년 명보프라자로 개명하면서 국내 최초 복합상영관으로 개장하였고 2001년 내부 개보수와 더불어 명보극장으로 개명하여 상영을 계속하였으나 복합상영관의 대거 진출과 경쟁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2008년 4월 30일 폐관하였습니다. 2009년 복합문학공간인 명보 아트롤로 재개관하여 실버극장을 만들었으며 서울에 있는 8개 극장 중 명보극장은 국도극장, 국제극장과 더불어 한국영화 전용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을지로 4가 국도극장 국도극장은 서울 중구 을지로 4가에 위치하고 1913년부터 1999년까지 있었던 극장입니다. 신문로 1가 국제극장 국제극장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에 195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있던 극장입니다. 그 밖에 서울 은평구의 동흥극장, 신양극장 등 수많은 추억의 극장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오늘의 큐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길 하나님의 소원을 얻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대가 그분을 믿는 것이며 세상에 그분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전하는 그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대 될 겁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티모델전서 2장 4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